안녕하세요. 카카오톡에서 요사이 점점 사진과 동영상을 서로 주고받는 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카카오톡이 저장공간을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카카오톡의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여러가지 파일을 한방에 날려버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카카오톡 앱을 터치합니다. 제가 카카오톡 앱을 터치하면 아들의 친구가 선택되든 채팅이 선택되든 오픈채팅방 어느것이 선택되더라도 상단에 이렇게 톱니바퀴 있죠. 이 설정 아이콘이 뜹니다. 이 설정 아이콘을 터치하세요. 자 설정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전체 설정이라는게 나와요. 전체 설정을 터치합니다. 전체 설정을 터치하면 자신의 계정이 나오고 쭉 내려가면요. 앱관리라는게 나와요. 저는 현재 버전이 10.47로 되어있어요. 10.47 여러분도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면 업데이트하세요. 자 앱관리를 터치합니다. 앱관리라는 이 글자를 터치합니다. 그럼 여기에 저장공간관리라는게 있어요. 카카오톡 10.47 여기 나와있죠. 이게 저장공간관리를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채팅방 데이트관리라는 글자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스마트폰 카카오톡에서 채팅방이 쭉 이렇게 나열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뭐 많은 분들도 많겠죠. 그래서 이런 채팅방에서 채팅방을 하나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채팅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전체 데이트 삭제가 있죠. 있고 이 전체 데이트 삭제는 이 세가지를 합친겁니다. 사진 데이트가 21.66메가바이트 동영상 데이트가 791.52메가바이트 음성 데이트가 음성 목소리 녹음한거죠. 0.13 데이트 이거 합쳐가지고 다 합치면은 이것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데이트 삭제 이걸 툭툭해가지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걸 툭툭하면은 삭제하겠냐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삭제할 수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짜증나요. 그래서 이것을 한방에 삭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한방에 삭제하는 방법이 바로 캐시 데이트 여기 있는 캐시 데이트 모두 삭제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현재 카톡에서 모두 삭제하면은 여기 보시면 4.87기가바이트입니다. 엄청난 양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4.87기가 거의 5기가바이트를 확보할 수 있는거죠. 이 캐시 데이트는 구분을 보세요. 사진이 여기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사진이 있고 여기죠. 동영상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음성이 여기 있고 기타가 여기 끝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두 합친 것이 캐시 데이트입니다. 캐시입니다. 이것을 모든 곳 채팅방에 있는 것을 다 한꺼번에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캐시 데이트 모두 삭제 이것을 터치를 합니다. 툭 터치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캐시 데이트 모두 삭제 라는 글자가 나오죠. 전체 캐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미리 미리 내려받지 않았거나 기계에 저장되지 않은 데이트는 저장기간이 만료된 후 이후 다시 불러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캐시 데이터를 한꺼번에 삭제하려면 여기 위 내용을 모두 확인했으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있죠. 이걸 터치를 하는거에요. 터치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삭제를 누릅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약 5기가바이트 정도 제 경우에는 약 5기가바이트 정도 확보가 됩니다. 삭제를 눌러 보겠어요. 삭제를 툭 눌렀어요. 삭제를 누르니까 지금 현재 보세요. 여기 돌아가는거 있죠.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를 통째로 다 삭제해 보입니다. 삭제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캐시 데이터 모두 삭제가 있구요. 밑에 아래쪽에 표시할 채팅방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한꺼번에 삭제되어가지고 저장공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면은 한꺼번에 한방에 카톡에 있는 여러가지 동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운받지 않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더군요. 제가 잠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 데이터룸에 여기 들어가서 그룹 채팅에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동영상이 삭제되어야 되는데 삭제 안되고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삭제 자기거나 캐시 데이터를 삭제하더라도 화면에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남아서 다운받고 싶으면 다운받아도 돼요. 그러나 다운 안받으면 내 제장공간에 스마트폰이 제장 안됩니다. 그러니까 캐시 데이터 일괄 삭제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동영상 이런 것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서 이것을 터치해서 이걸 푹 터치해서 여기에 다운을 받아야만 내 제장공간에 내 스마트폰에 제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한방에 카톡에 있는 모든 사진 동영상 그런 캐시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